어? 아침에 샤워했는데 또 해요? 흐흐흐흐흫 잠깐만요 저 저기 이거 도로롱 도로롱 좀만 더 잡아볼게요 이거 한 마리만 잡으면 끝나는거라 아 벌써 밤이네 진짜 이거 왜이렇게 빨리가 빨리 시간이 가는거야 도로롱 어딨어 도로롱 까부니양 말고 도로롱 없어 도로롱 아니 도로롱 찾기가 뭐이렇게 힘들어 어딘간 있겠지 야아 여러분 야 여기 물 좀 한번 보세요 물 어 까부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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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자 페리 근데 한개 있어가지고 지금 도로롱밖에 못잡을거 같은데 까부니양 까불까불거리는거 아니에요 또 일 안하고 어 도로롱 저기있다 도로롱 저기있다 어 도로롱 찾아서 한 마리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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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롱 어 여기여기 자 얘 조금 때려야되죠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얘 어떻게 잡아 오우 좋아좋아 됐어 됐어 야 이거 너 이 녀석 야 오지마 너 내가 살려줄테니까 오케이 아 펠 30마리를 포획해 플레이어 레벨을 올리세요 펠 30마리는 뭐에요 야이 왜 자꾸 나 때려 너 그러다 다쳐 야 얘 봐라 야야야 잠깐만 저 펠 30마리 어떻게 포획해 그럼 펜피어 또 만들어야돼? 30마리를 포획해야돼요? 어 이고어 어 나 고소음포증이 있는데 어 나 클랩뽑했네 어이.. 순간 야 무섭네 이거 이거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건데 잠깐만 나 고기좀 먹고 베고파 펜스피어, 맥스, 생산개시 모닥불 앞에 피 채워줄 수 있어요? 자, 일단 펜스피어 4개, 4개, 4개 채웠고 어휴, 미안해, 미안해 무기 수리, 횟불도 수리 아, 이거 수리하고 할 게 많네 모닥불도 모닥불도 그냥 제가 짓고 싶은데 짐으면 되죠? 뭐야, 지워지는 거야, 뭐야 아, 이것도 건축을 따로 해야 돼? 오케이 오, 따뜻해, 따뜻해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피가 차요? 오, 피가 차긴 하네 차는 동안 뭐 해야 돼? 자, 이제 펜 30마리 이거, 이거 한번 구워봐 야, 음식도 하네, 음식 야 자, 내가 밥 해준 거야? 지금 내 펜스피어 내 펜스피어, 내 펜스피어, 내 펜스피어 야아 어휴, 차 어휴, 차 어휴, 차 어휴, 지금 야아 뭐야, 이거 벗어난 거야? 야, 놀라봐 야, 야 야 야, 내가 너무 빨리 던졌다 어휴, 어휴 안 되는데 어휴, 이거 그냥 펜스피어만 던지면 이거 안 잡히네 이게 뭐야 또 뭐하니 거기서 야, 까부냥 야 잡나, 잡나? 잡나? 뭐야, 안 잡힌 거야 또? 야, 한 대 더 한 대 더 아 아 야 이거 부시면 나오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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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무너진다 무너져 야, 나는 살림 파괴꾼이 됐네 내가 이래봬도 환경보호간대 잠깐, 잠시만요 어휴, 목재, 목재 이 정도면 됐나? 하하하 자, 펠지움 파편, 저건가? 저기 건너에 보이는 거? 요거다, 요거요거요거 딱 봐도 요거다 자, 펠지움 파편 대량 생산 들어갑니다 아아 돌은 곡괭이로 아아 아, 깻맨 진짜 밀어냈다 아아 어쩐지 그치 저기, 장비마다 목적, 목적, 뭐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 다르죠? 아아 아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 곡괭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야아 하하하하 지금까지 돌로 뭐야, 도끼로 돌멩이 부시고 있었어 야아, 진짜 깝깝하다, 겟맨 야아 그러니까, 도끼가 이렇게 내구도가 빨리 달지 아아 어이 잠깐만, 잠깐만 어딨어, 어딨어, 곡괭이 도끼로 자꾸 돌멩이 깨니까 도끼가 부셔지지 아아 좋아, 좋아 어이, 잘나오네 잘나와, 잘나와 어휴, 어휴 금방 부서지네 어, 저기 또 있다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곡괭이로 나무 부칠 수도 있어요 하하하하 아아 야아 이거 마우스 힐로 그냥 움직이면 되네 아, 깝깝하다, 겟맨 야아 야아, 죄송합니다 겟맨이 깝깝했어요 야, 마우스 힐로 하면 되네 야아 자, 어 맞네 침대도 만들어야 되죠 아이, 나도 침대가 없는데 펠이 더 좋은데 사네 잠깐, 요거를 요거 어디다 만들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자, 만들어 볼게요 여기 만들었는데 하하하하 그니까요 어, 어, 저, 어, 미안해 부셔서 어, 알아서 하차요? 어, 그러면 뭐 그냥 내비 둬야겠다 자, 이제 펠 좀 잡으러 갈게요 아, 펠상자를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나 야아 아 오케이 압박했지 어, 뭐야 안 잡힌거야? 잡아, 잡아, 잡아 포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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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00% 오케이, 좋습니다 어이, 바쁘다 진짜 어 오케이 잡아, 잡아 99% 오케이 잡았어요 오 야야 야, 일로와 일로와봐 야, 저, 달리기 왜 이렇게 빨라 야 야 뭐야, 저 잡는거 아닌가? 아, 까부냥 어디서 까부냥 코코다 자, 일단 코코다 잡았겠지, 잡았겠지 잡았겠지 아, 얘 쓸모없어요? 자, 코코다 쓸모없고 까부냥 저기있다, 까부냥 자, 까부냥 잡습니다, 까부냥 귀여워요, 너무 이거 때려서 잡아도 될지 모르겠네 그러다 잡습니다, 저는 할 일은 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오케이, 지금 11마리 잡았어요 펜스피어가 몇개 있어 아, 펜스피어 또 없어 야, 이거 이거 펜스피어 너무 없는데 잠깐, 일단 요거 좀 캘게요 아 아 야, 이거 돌하고 목재가 거의 다네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때리는건 없죠 어, 나중엔 또 철개도 필요해요? 아, 필요한게 많네 큰일났네 아이고 야, 목재는 도끼 제가 학습이 됐어요 목재는 이제 도끼로 잡아요 좋아좋아 뿌셔 뿌셔 하하하하 아, 나무는 나무는 이제 제가 저기 도끼로 캡니다 하하하하 자, 이제 아까전에 나무상자 요, 뭐야 요 근처에 뭐지요? 요, 내가 붙어서 이렇게 해야되는거야? 아 여기다가 이제 까부냥을 넣어라 어 아 요게 채굴 현재임무가 채굴하고 운반 아 여기 써있네 현재임무가 까부냥은 채굴하는 아이고 목마둥이는 운반하는 아이고 어 오케이 얘는 뭐야 뭐하는 애, 나무는 얘네는 뭔데 요 안에 들어있지 아 이게 그거네 팩들이 일하는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쪼끔 이해했어요 쪼끔 쪼끔 어 야, 까부냥 일하고있는거 봐 야 하하하하 어, 일 잘하네 까부냥 얘, 얘 이거를 이거를 좀 거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겠네 끝 침대를 건축한다? 아 아 아 아 아